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화병신드롬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 20년 이상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은 80이 되셨어요. 넘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항상 동일하게 그 여자분 환자분은 항상 오면 어찌할까 어찌할까 그냥 버릇처럼 이렇게 되뇌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엉쳐있고 뭔가 이렇게 꽉 눌려있고 목에 뭐가 걸려있고 뭐 그런 증상이에요. 똑같은 증상입니다. 20년 동안을 알 거겠어요. 그런데 우리 병원만 온 것이 아니라 뭐 유명한 종합병원 종합병원 또 유명한 의사선생님들 다 돌아다녀보고 또 주기적으로 그렇게 가세요. 주기적으로. 또 한방병원도 가보시고 또 정신과적인 혹시 문제가 있을까 정신과 병동에도 또 의뢰를 해서 검진도 다 받으셨는데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소화불량증, 기능성, 위장관장애, 영유성, 식도염 이런 것들은 내시경을 해보고 하면 조금씩은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그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내 앞에 오면 웃지않고 웃지않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동일한 말을 하세요. 그래서 약을 처방해 드리고 하면 그날은 또 주사 맞고 가면 좋아졌다가 또 며칠이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참 또 검사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또 해보시기도 하세요. 우리 병원만 오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병의 원인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신경증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아리고, 쓰리고, 또 뭔가 짓누르는 그러한 이유 없는 그러한 답답함, 가슴이 답답함. 이러한 것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많다고 우연하게 1980년대 미국에 있는 UCLA 의대의 중국의 정신과 교수인 케밍턴 박사가 그 LA의 그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 특별한 증상이 있다. 이 서양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상이 있는 이러한 한국인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증상. 아까 얘기했던 소화불량증, 가슴 답답함, 뭐가 엉친 기분, 뭐가 꽉 눌려있는 기분. 이러한 복합적인 증후군. 뭐, 벙어리 냉가슴 알른다. 뭐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증후군을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학회에다가. 희한하게 한국 사람에게만 동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을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 이시영 박사님이 정신과 교수님이죠. 그분이 학계에 보고를 하면서 화평, 화평이라고 하는 U222 이러한 그 질병 분류 코드가 생겨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그 화평이라는 그러한 질병 코드가 생기게 됐어요. 도대체 이러한 증상들이 조금씩은 물론 서양 사람, 제가 뭐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도 그러한 증상들이 있기는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런 증상은 없어요. 그냥 뭐 소화가 좀 안 되고 뭐 여기가 좀 뻐근하고 하는 증상들에 있는데 대부분이 뭐 심장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든지 영육성 식도염이라든지 뭐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그 화병이라고 하는 그 글자 그대로 화가 이러한 복합적인 신경증 증상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질병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또 그대로 그 병에 대한 치료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평원의 그러한 통계에 의하면 요사이 5년 사이에 그 화병 진단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두 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5년 사이. 그 중도 특별히 20대, 10대, 20대의 그 청소년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고3 뭐 병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이러한 자들이 화병으로 치료하는율이 두 배가 더 늘어났다. 두 배가. 그러한 생각 또 그러한 통계 결과를 제가 접하고 나서 이게 바로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시는데 이 화병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신경증의 한 일종인 화병은 유명한 그 정신분석학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독일계 오스트리아 사람. 유대인이죠. 유대인. 시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해서 그 신경증이라고 하는 학명이 병명이 구축됐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신경증은 그러니까 신경증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육체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한 신경증은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되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분노의 감정 또 두려움의 감정 염려의 감정 이러한 감정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돌팍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신 신체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가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뇌과 질환의 약 80%가 사실 신경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민성 대장증후군 얼마나 많아요. 뭐 설사가 나왔다가 변비가 됐다가 뭐 배가 따부룩하고 이게 제대로 안 이게 다 사실은 마음의 병이래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게 되면 장운동이 쫙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그 장의 기능 속에 또 소화를 하는 효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또 장 속에 있는 나쁜 박테리아들이 바로 증식을 하게 되고 가스가 차게 되고 그로말미야마 병비가 생기게 되고 배가 아프게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그러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경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정신질환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정신질환은 어떠한 망상이나 환각 환청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경증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한 증상은 없지만 그러나 불안한 마음 늘 우울한 마음 늘 뭔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분노가 그냥 폭발하지 아니하고 엎눌려지다가 보니까 화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정이 많은 민족.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정이 많은데 그 정이 서로가 오고 가고 서로 정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정이 통하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게 되면 속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기가 빠지는 겁니다. 그게 계속되면 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증상들이 생겨요. 한이 맺힌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유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네. 이게 한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랑이란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가슴이 아리다는 거예요. 한이 맺혀서 가슴이 아라. 아리랑 아리랑 쓰리랑 쓰리랑 이 쓰리랑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가슴이 쓰린 거예요. 위가 쓰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참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한 번 서로가 정이 통하면 그야말로 신바람이 나아. 신바람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러나 이 서로 간에 정이 통하지 않으면 그냥 침체되고 그야말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특성상 그 사람들은 좀 성격이 좀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그런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병의 문제는 조금 적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는. 물론 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여인들 간에 화병이 많이 있죠. 과거의 유교적인 이러한 체계 속에서 남성 우월주의 이러한 것들이 고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남편이 외도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조선 여인들이 참 이러한 화병이란 증상으로 많이 고생을 했고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의 습성상 그냥 웬만하면 참고 그걸 그냥 속으로 삭히다가 보니까 그 공격인자가 내 자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거 아니에요. 병이. 또한 공격인자가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자기는 사실 또 병이 안 걸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사람이 병 걸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돌파고를 어디로 찾느냐.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 신경증을 일으키고 화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그 말 그 자체가 데프레스라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데프레스라는 유럽에 가면 포도주를 담글 때 큰 나무통에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장화옷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입고 가서 그냥 포도를 그 안에 가득 담아놓는데 발로 막 짓이기는 거예요. 이걸 봐도 그 프레셔 데프레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강력한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적인 압력이요. 대인 관계 속에서 압력이요. 또 여러가지 병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압력이요. 또한 정치적인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압력이요.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 요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론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중력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뼈가 건강해지고 뼈가 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주에 오랫동안 있다가 보면 골다공증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특별히 운동기구가 따로 있어요. 몸에 체중을 부하시키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어요. 집중력을 줍니다. 장위성을 주는 거예요. 생산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설 때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설 때 문제는 뭐냐 와해야 되는 겁니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와야 되고 육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의사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저도 그러지만 운동요법을 하십시오. 땀을 흘리는 운동을 좀 하세요. 취미생활을 좀 하십시오. 또한 근육을 이완시키는 요가나 필라테스나 이러한 방법을 하십시오. 또한 어떤 분들은 명상요법을 또한 추천하기도 해요. 명상요법. 명상을 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고 거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 그 감정을 발산시키는 그러한 방법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자체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기는 감정이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치유한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 자체를 그냥 피해버린다면 더 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건 져야 되지 않아요? 인생의 짐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아버지로서의 짐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로서 짐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을 또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자식의 의무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피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짊어져야 될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과도한 감정들 두려운 감정 낙심과 좌절의 감정 또한 분노의 감정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신경증이 생기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암까지 생기는 거예요. 암도 우리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있으면 아무리 암을 유발하는 음식을 들어도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 같은 분은 담배를 말이에요. 그 일생 동안 줄담배를 피했잖아요. 그런데도 뭐 그분이 폐렴으로 간 게 아니라 말이에요. 면역 기능만 잘 기르면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요법 취미요법 감정요법 뭐 웃음요법 명상요법 뇌호흡 요가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이러한 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참 권고되는 그러한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틱나탄 스님 유명한 스님 있죠. 블란서에서 플란빌리지를 형성하며 많은 서양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참 감정에 그 눌려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유명한 정치가들이 다 그 위로의 조문을 발표할 정도로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뭐 그분이 화라고 하는 그 책에 쓴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 나름대로 그 명상요법을 통해서 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화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화를 오히려 사랑하라 뭐 이런 방법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초를 다투는 그러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명상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뭐 종을 땡 치고 종소리 들어가면서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거 안된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법 믿음의 방법 유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 자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자기가 져야 될 짐이 무겁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특히 우리 어머니 보면 얼마나 그 자식을 위해서 그냥 교육 전심으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런 마음 그러면 항상 짐이 많아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항상 되뇌이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시도 앞에 복종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기도와 강구로 감싸움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항상 되뇌이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차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짐을 내려놓으란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내가 진 짐을 그냥 내려놔버린다 내 죄짐을 내려놓는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다음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짐을 내가 그냥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져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내려놓으면 안됩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십자가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를 함께하는 십자가라는 얘기야 나 혼자 짊어져서 지쳐서 병들고 쓰러지고 옆에 사람 고생시키고 나도 고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해를 같이 메라 이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르면 항상 어린 소를 훈련시킬 때 어미 소와 함께 멍해를 같이 맵니다 그래서 그 밭을 갈게끔 해요 짐을 나르게끔 하는 것이에요 수레를 나르게끔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새끼 소요 어린 소요 예수님은 어른 소요 어미 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어미 소가 실질적으로 그 짐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짐을 같이 지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님의 몽해를 매기만 하면 쉽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의 짐이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가지 직분을 우리는 은혜스럽게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몽해를 함께 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짐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므로 말미야마 낙심과 차절에서 불안과 염려에서 이러한 두려움에서 분노에서 그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쉼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짐을 지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건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야마 우리의 짐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짊어짐으로 무사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가볍게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짐도 지으면서 마음도 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나의 일을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 내일은 내가 왜 예수님과 함께 지느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 동행하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의 멍해를 매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멍해를 매게 되면 짐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쉼을 얻게 되기를 주의로 추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잊혔다 이거야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는 말씀을 전하러 나오면서 늘 기도한 게 예수님 제 우편에 계셔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좌편에 계셔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닙니까 메신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혼자 애쓰지 마세요 이것은 불신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기려고 발버둥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내가 어떠한 짐을 질려고 이겨날려고 힘들다 보면 내가 병드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짐은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함께 져주는 짐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에요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뭐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군대 생활 할 때도 그런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훈련을 하는 도중에 이 사격훈련이 있잖아 사격훈련 사격훈련 하면은 처음으로 총을 만지고 총을 쏘니까 얼마나 뭐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딱 엎드려서 자세로 쫙 사선에 있는데 나는 좀 이게 쏘는 것이 이게 먼저 좀 쏘기가 그래요 옆에서 빵 소리가 옆에서 빵 귀가 막 깨지는 거예요 막 어지러워 지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 소대장이 그걸 보고 있다가 얼른 나한테 내 옆에 쫙 엎드리면서 자 호흡을 깊게 들으셔 숨을 내셔 멈춰라 관역은 마쳤냐 그러니 내 방아쇠를 있는 손가락에 자기 손을 포기더니 싹 쫙 그냥 정충하게 마치는 그걸 한 번 두 번 하니까 이제 마음의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소대장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말씀대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호흡을 깊게 천천히 들으셔 호흡을 50% 까지만 내쉬여 그리고 관역에 정확하게 당겨라 그러니까 그냥 백발백증 나중에 사격시험에 10점 만점에 10점이야 그냥 다 열 번 다 특등사수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통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 그 믿음 바로 소대장이 내게 한 그 말씀이 그 말이 귀에 그대로 들린 거예요 그 감촉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야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멸류관 받을 사람 이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 심판이 있다 양과 염소를 심판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는 그 근거가 뭐냐 나를 믿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혼자 하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행했다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둘째는 뭐냐 자신을 강화시켜야 강화 사랑해 여러분 요소와 1장 구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명령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하가 너와 함께 하시는 이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무서운 게 없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괴롭혀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자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왜 믿음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왜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한다니까 그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한다니까 왜 혼자서 괴로워하고 왜 혼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냐 이거에요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 왜 두려워하느냐 하신 적이 없어요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니라 이거야 분노하는 것 자체도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노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는 뭐냐 믿음이 없을 때 죄가 된 거야 베드로는 바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당신이 주시하거든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셔서 그래 걸어라 하며 그가 즉시 뛰어내려서 배에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걸었다 이거야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다 이거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네 바람이 불고 폭풍과 불자 갑자기 겁이 나고 파도를 보니까 바다를 보니까 겁이 났어 두려워했어 그래서 물에 빠지는 거야 죄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오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말씀하셨다여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나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죄가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의심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물에 빠지는 거라 세상의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자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심리적으로 분리 방법 부정의 방법 투사의 방법 합리화의 방법 억압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심리학 시간이 아니니까 시간도 많지 않고 하니까 이런 걸 자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기재로서 남의 탓을 돌리고 변명을 하고 그냥 이분법으로 그냥 딱 나눠서 말이야 이건 좋은 사람 내 마음이 합하면 좋은 사람 내 쪽이 아니면 나쁜 사람 이렇게 이분법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내가 우편이면 우파에 속한 사람 다 좋은 사람이고 내가 좌편이면 좌파에 속한 사람 다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다 눈을 감아버리고 그냥 막아버리고 이 극결적인 불안 그러한 분열과 쟁투의 삶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나라가 위태롭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감정에 이끌리지 말라 이거야 감정에 이끌리지 말라 감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복이 심해 언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떨 때 보면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서 그냥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라 이거야 여러분 감정을 속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높은 나무에 달린 이 포도를 따먹지 못한 여우가 슬픔과 짜증을 달리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처음부터 저 포도에 관심이 없어 스스로 속인다 이거야 스스로 여러분 감정을 속이지 마세요 그러면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감정에 회피를 하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어떠한 명상요법을 통해서 감정을 속이지 말라 이거야 회피하지 말라 이거야 일부러 어떠한 평화를 누리려고 가장된 평화를 암시함으로 너는 평화로운 자야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암시를 통해서 잠깐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잠깐은 담배도 끊을 수 있어요 암시요법을 통해서 레드선 그 방법으로 얼마나 그러나 담배 끄는 사람 나 들어보지 못했어 그런 방법으로 얼마 가지 못해요 이 최면이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뇌를 속이는 거예요 뇌가 언제까지 속느냐 시간 가면 그냥 깨어나요 암시는 영원하지 못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암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되뇌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감정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슬픈 감정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기분이 좋다고 말씀이 바뀝니까 감정은 마치 파도가 솟구쳤다가 그냥 내리꽂는 것처럼 내 기분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도 같이 사는 사람도 너무나 불안한 거야 언제 기분이 또 그냥 떨어질까 언제 기분이 좋아질까 제일 위험할 때는 뭐냐 내가 막 고조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고 그냥 막 웃고 이럴 때가 제일 문제야 왜냐 그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그냥 속구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조울증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조울증일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우울한 감이 있을 때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돼요 옆에 사는 사람도 참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믿음을 가지라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기분이 나쁘든 좋든 상관하지 마라 주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제는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의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 기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영고 불변의 말씀 1.1핵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믄 주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나 바로 이것이 세 번째로 나타나는 우리가 신경증 화병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주인 예수 크리스도를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바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시는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한 우리의 마음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가볍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짐을 지어주는 분은 예수 크리스도 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만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걸 감추시고 지켜주시고 면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정치현실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많은 가정과 경제와 정치 구조가 뿌리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생의 정치를 말하지만 화합과 참여의 정치를 말하지만 사회의 계층 간의 충돌 불화 이것은 돈 도저히 치미의 기유가 치유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화병이다 화병 그 화병 증언으로 말미야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보금화가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민족은 바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 무궁화의 민족 아닙니까 무궁화가 무슨 꽃이에요 히비스쿠스 시리아티쿠스 바로 샤론의 꽃 아닙니까 샤론의 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시도 이십니다 왜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꽃이 무궁화냐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꽃 바로 이 민족은 만세전부터 택정하여서 세우신 한 많은 민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선택하셨어 한이 많아 남들의 핍박이 많아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세의 그냥 공격에 수많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한 가운데 130년 전에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민족에게 크리스도의 복음 무궁화의 복음 샤론에 꽂힌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 이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 원산에서 일어났던 사경의 운동 이러한 그 운동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배교했을 때 일제의 신사에 참배를 하고 교회가 이러한 우상 숭배에 동참했을 때 바로 유기어로가 하는 엄청난 그러한 전화를 입은 민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이제는 언젠가는 복음통일을 통해서 남북한이 하나 되고 이제는 세계의 영적인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복음의 그 능력을 받아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우리 민족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려고 할 때 땅에다가 무슨 글을 썼어요 그 글을 보고 죄질림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터져버리고 말았다 이래요 그래하여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를 치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이 얼굴을 들고 쳐다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극렬과 차비가 많으신 분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허물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짐이 많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짐은 가벼워질 것이요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구세주여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힘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 라고 생각이 된다면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멍해를 메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해방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화병 증후군 분노된 억압된 분노 증후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고통당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우울증과 많은 심리적인 질환들과 정신적인 모든 질환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떠한 질병도 눈먼 자도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다시 해방시키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해방의 해가 전파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모든 치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여러므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